한글자막 by 한효정 꿈을 간직하고 살고 그럼 지금 두 분 다 원주 태생이신 거예요? 네 원주에서 태어나서 원주에서 쭉? 원주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둔둔이라고 합니다 저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장겨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음악 하려고 나왔는데 다른 음악으로 돈을 벌어서 내 음악 하려면 되게 많이 짬을 내야 돼요? 돈도 많이 싸요 근데 그거 제가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거 평생이에요 내 음악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것만 하기에는 또 영감이 그렇게 잘 안 떠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메리 원주 크리스마스인가 그거 꼭 써가지고 원주에 있는 아티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캐롤 하나 만들었던 가사에도 당구동 중앙시장 뭐 이런 그게 다 나와요 원주 지명 가사가 요새 들은 생각이 왜 이렇게 왜 다 없지? 노래하는 애들이 왜 없지? 왜 음악하는 애들이 왜 없는지 없지? 아 다들 서울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원주에서도 지역에서도 이제 음악적인 그 음반 같은 걸로 성공할 수가 있다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꿈을 간직하고 살고 아무튼 제가 원주에 왔는데 이게 약간 색깔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동네마다 다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동네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을 품은 동네도 있고 또 여기처럼 혁신도시도 있고 매력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아니 근데 원주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 다 원주에 살고 있고 계속 원주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주무대는 원주고요. 해비치 밴드라는 밴드고요. 락을 주로 하고 있는 락밴드고요. 5인조입니다. 강원 뮤직스타라는 대회에서 밴드 부분 저희가 대상을 받았었고요. 감자국이라고 해서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었고 골목골목에 작가들이 그림 그려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을 좀 활용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원주에 대해 이런 공감이 대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뮤직비디오들보다 되게 감성 있고 원주만의 특색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비치가 조금 강원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어? 저기 내가 아는 동네인데 약간 이런 반응도 좀 듣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밴드는 어느 해외로 가도 각 지역을 재패하고 가요. 어느 밴드든 세계 어느 나라의 밴드든 각 지역을 재패한 후에 올라오더라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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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